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재학 중인 김서영,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SH건축학 실습을 통해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현장을 보기에 왔는데요. 저희가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이니만큼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고덕강일 3단지 현장을 만나러 가보시죠!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면서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사전예약 당시에도 인기가 정말 높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500가구는 지난 2023년 3월 당시 무려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서영아군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후분양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건물이 지어진 후에 분양을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후분양제의 경우에는 공정이 60% 완료된 후에 분양을 실시하지만, SH는 특별히 공정이 90% 완료된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한다고 해요.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는 분양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데요.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설명해 주실 현장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고덕강일 3단지는 어떤 단지일까요? 네, 고덕강일 3단지는 2023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 총 1305가구, 17개 동으로 건립되는데요. 26년 공정률 90% 진행 시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흑마기 공사와 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파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일 공사는 상부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말죽의 선단을 안반층까지 안착시키는 공사를 말합니다. 파일 공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시공이 완료된 파일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비화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바로 나무라는 건축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파일은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 공사를 통해서 건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건축물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 공사 공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SIT나 PRD, DRA, CRP 같은 것들이 있는데, 도덕강의 3단지에는 어떤 공법이 적용되었을까요? 저희 현장에서는 SDA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SDA 공법은 내부 오거와 외부 케이싱으로 동시 성공하여, 지지층 도달 후에는 오거를 임발하고, 파일을 건의시킨 다음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드롭행으로 등타하여 안착시키는 공법을 말합니다. 네, 사장님, 저희도 학교에서 다양한 공법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파일 공사의 시공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파일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지역면까지 토사면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에 의해서 파일 설치 위치에 투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 성둘착 작업을 진행하고, 굴착 작업이 완료되면 파일을 건의시켜서 시멘트 밀크를 주입해서, 최종 경탈을 함으로써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경탈 시에는 최종 간입량을 체크를 하는데요. 최종 간입량 체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에는 대방형 발코니와 옥상 정원 등이 적용되고, 이제 스카이 카페, 그리고 피트니 센터, 스카이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고덕강일 3단지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에는 시스템 창호를 비롯해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25% 강한 고방도 콘크리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완공까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들도 고품격, 고품질 아파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덕강일 3단지 공사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학교에서 근로만 배우던 공장을 공사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이해도 잘 됐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보니까 이해가 정말 잘 되고요. 후분향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 실습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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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